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이재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분석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십시를 밝혔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분석 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 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의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술자 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 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 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 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 부서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분석 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의 하도급 대금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 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약 4개월간 도 전체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 횟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했으며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건설 분야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가짜 회사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조사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